라디오 워싱턴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올 들어 이달 초까지 미국의 사망자가 예년보다 30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0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를 인용해 지난 1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29만 9,028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과 사망자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의 평균 사망자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도출됐습니다. 보고서는 초과 사망자 중 3분의 2 수준인 19만 8,081명이 코로나19에 기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알차이머병과 치매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이들도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이것이 코로나19와 어느 정도나 연관됐는지는 의료기록 접근 등의 한계로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공식 사망자는 2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가 심장병과 암에 이어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층은 25세에서 44세로 예년 대비 26.5%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연령대의 사망자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5월에서 8월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젊은 층의 사망이 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인 65세에서 74세와 7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증가율도 각각 24.1%와 21.5%로 높게 나타났지만 25세 이하 사망자는 오히려 2% 줄었습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의 사망자 증가율이 5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시아계 36.6%, 흑인 32.9% 등이어서 유색 인종이 큰 타격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백인의 증가율은 11.9%였습니다. 버지니아 커먼헬스 대 스티븐 울프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우리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예년 대비 초과 사망자는 연말까지 4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